1388년 이성계는 요동정보를 위해 진군하던 6만대군의 말머리를 고려의 개성으로 돌립니다. 그의 선조들이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에 투항했다 다시 몽골을 배신하고 고려를 투항했던 그는 다시금 그 칼날을 고려로 돌린 것입니다. 그 명분은 사불가론 이것이 정말 불가능했기에 이성계가 반대했을까? 첫째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 즉 작은 고려가 명나라를 친다면 우린 고구려처럼 멸망할 것이란 논리였습니다. 얼핏 보면 타당할 것 같지만 그 시대 상황을 안다면 고려를 배반할 억지 논리인 것입니다. 그 당시 요동은 완전한 명나라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유일무이한 강대한 세력이 명나라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건국촌은 나라가 아직 기틀을 잡지 못해 내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때에 명나라는 놓여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요동의 지배권을 완전히 굳힌 것은 조선의 세조 이후였습니다. 몽골 부족 중 하나인 오이라테에게 명나라가 멸망상할 뻔했고 우리나라 세조의 왕위찰탈과는 비교도 안되게 내전까지 벌이며 수도 금능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큰 전쟁을 벌인 명나라. 이를 보면 명나라가 요동의 지배권을 굳히기 전까지 위화도 회군 후 수십 년이 필요했습니다. 또 작은 것이 큰 것을 치는 것이 불가하다면 요금, 원, 그 어떤 나라도 대제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여름에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이 말은 정말 괴변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해왔던 적들은 봄에 침략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군대를 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전쟁을 할 수 없었다면 우리만 전쟁을 하기 불리한 것이었을까? 같은 조건인데 왜 우리만 불리하다는 건지 정말 이유를 억지로 만들었다 생각됩니다. 셋째, 군사를 동원하면 그 사이에 외적이 우리를 노릴 것이다. 요동 정벌 전 고려는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를 이용해 창황식이 대마두를 정벌해 외구의 침입이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또 외구의 침입이 있었던 공민왕 시절에도 요동을 정벌했던 선례도 있었습니다. 외구를 망다는 명분으로 최영은 개성에 남아있었으니 이 이유 또한 구차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넷째, 장마철에는 활의 악요가 풀어지고 수많은 역병을 앓게 될 것이다. 활을 다루는데 무리가 간다면 명나라 군사들도 겪는 똑같은 문제가 될 것이며 고려 내에 침입한 외구를 토벌할 때 여름에 활을 쏴 적을 경멸한 경험이 많은 이성계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정말 변명을 위한 변명인 것입니다. 역병에 대한 것도 적과 아군이 똑같은 상황이며 이성계의 우호세력인 현지 여진족의 지원을 받는 것을 염려해두고 요동정벌을 버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변명일 뿐입니다. 1397년 조선을 건국하고 6년 후 사병을 협파하는 군개혁을 진행하며 정도조는 다시 한번 요동정벌을 준비합니다. 혹자는 정말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사병 철폐의 명분이었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 조선 조종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전쟁을 준비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군량의 충분한 확보와 친조선 여진 부족의 참전 약속 확보 그리고 1399년 명나라에서 연왕 주체가 반란을 일으켜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여 전쟁에 반영하려 한 면이 보입니다. 만약 명의 왕자의 난 때 고려가 요동을 정벌했었다면 무주공산의 땅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흩어졌던 여진족을 쉽사리 통합해 후금의 누루하치처럼 큰 세력 또한 손에 넣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만약이란 가설을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국과 민족의 이익의 기회를 날린 역사적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